안녕하세요. 표준 공정모델 도입기업의 로봇 활용인력 교육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재현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로봇시장 확대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현장 곳곳에서 로봇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한국로봇사용자협회와 함께 표준 공정모델 이러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개발한 섬유분야 4개 표준 공정모델 중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단 롤장착 공정에 대한 내용 만나봅니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재용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재용 센터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섬유산업의 제조 로봇 공정 모델 개발 중에서 원단 롤장착 공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단 롤장착 공정이란 가장 먼저 부직포 공정에서 원단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고 부직포가 감겨있는 것을 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직포 원단 롤을 이송하는 공정을 저희들이 로봇을 투입하여 자동화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단 부직포는 롤 안에 파이프를 넣은 후 가공 전용기 거치대에 올려 넣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2인 1조의 작업자가 약 50kg에서 80kg의 원단 롤을 장착하는 반복 작업 공정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2명의 작업자가 양쪽에서 그 80kg가 되는 무게가 되는 부직포 롤을 양쪽에서 들어서 옮겨주는 매번 커팅하기 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을 영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공정 흐름도는 실제 원단을 준비하는 공정으로 작업자가 미리 감겨져 있는 원단을 기존에는 크레인으로 들고 와서 리프팅을 이용하여 올려주는 공정이 되겠고 양쪽에서 두 작업자가 협력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기계의 앞에 원단을 장착한 뒤에 실제 커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그것을 기계 안으로 밀어서 풀어주는 공정은 수작업으로 해야만 되는 공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송되고 그리고 잘려져 있는 커팅된 원단은 시트로 이송하고 그리고 제품을 포장한 뒤에 출고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거운 중량의 원단 롤을 이송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가 공정 설계도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시스템의 운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단 롤에 대한 준비는 작업자가 공급 장치를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용 장치에 원단 롤을 설치하는 것도 작업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원단 롤을 들어서 커팅 장치 가공기에다가 올려주는 것은 로봇이 작업을 하고 그 작업 이후에 설치하고 원단을 푸는 작업은 다시 사람이 수행해야 되는 공정입니다. 시스템의 구성은 이와 같습니다. 다관절 로봇을 한 대가 있고 그리퍼, 원단 대기장치, 그리고 원단 장착부, 장력 조절부, 원단 공급 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단 롤을 장착하는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아래에 왔습니다. 실제 로봇이 원단 롤을 들어서 옮겨주고 풀어주는 작업은 자동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업자가 푸는 작업은 작업자 직접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 단계에서는 실제 로봇을 적용하기에는 저희들이 로봇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 로봇을 적용하여 테스트 배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협동 로봇은 레인보우 로봇을 저희들이 적용하여 원단 롤은 실제 50kg 이상의 무게를 적용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저희가 가벼운 무 중량으로 하여서 테스트 배드만을 구성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플래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단 롤이다고 저희들이 가정하고 로봇이 들어서 장치에다가 세팅해 준 다음 그것을 풀어주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기존의 커팅 가공기에 연결하면 로봇 가공기가 일정 목적에 따른 커팅 작업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공정을 현재 저희 22년에 현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섬유기업의 수요기업으로서 낙영기업과 공급기업으로서 하이젠 모터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이와 저희들이 원단 부직포 롤을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준 공정이 되겠습니다. 본 공정을 보시면 원단 롤이 동그란 파이프에다가 사람이 들고 옮기는 작업인데 저 원단의 크기가 가로로 3.5m 정도가 되는 원단 롤입니다. 무게는 상당히 40kg 정도 나가는 부분인데 사람 작업자 2명이 들어서 원단 롤 끝단을 끼우고 한 사람이 끝까지 밀어주는 작업으로서 본 공정에 대한 응용 공정이 되겠습니다. 본 공정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대형 롤을 가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준비로 인해 시간당 낮은 작업량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생산성 효과 효율을 증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중량 원단 롤 취급으로 인해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과 먼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에 대한 부담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된 작업 환경으로 지속적인 인력 유지의 어려움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원단 롤 이송 공정으로서 부직포 공정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원단 롤을 이용하고 있는 섬유산업 공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개발한 표준 공정 모델 중 원단 롤 장착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표준 공정 모델을 이용해 기존의 고중량 작업으로 인한 근로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었습니다.